19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7명, 이 중 15명이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양천구 실내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 1명, 은평구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 3명 등입니다. 먼저 양천구 실내 체육시설 관련 집단 감염은 지난 7일 체육시설 수강생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17일까지 26명, 18일에는 1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28명으로 늘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시설은 수강생이 탈의실을 공동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줄넘기 등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 많은 비말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로 인한 전파로 추정되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은평구의 의료시설 관련 집단 감염은 지난 16일 퇴원 환자 1명이 최초 확진 후 17일까지 7명, 18일에 3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병원 입원 환자는 모두 퇴원했고 병원은 일시 폐쇄됐습니다. 자연 환기가 가능하나 환자가 입원하고 있어 수시로 실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최초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그리고 환자 등에게 추가 전파되고 확진자 중에는 종사자 1명이 다른 의료기관 2개소에서도 근무함에 따라 타 의료기관에도 추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지난주 서울의 1평균 확진자는 2주 전 196명보다 7명이 많은 203명으로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 역시 2주 전 23.9%에서 지난주에는 29.5%로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 그리고 65세 이상 확진자 수 등이 증가해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모임은 자제하고 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